한국문화원 한주 요이 지식 짜용 혼빵 혼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요이 짜용 주상하이 한국문화원 왔습니다 시작하기 7분 전인데 늦지 않게 왔네요 여기 있는 곳은 여기 있어요 길 안내해 주시네요 한국문화원 여기는 결코트 스캔해서 갑니다 이거 홍보도 있네요 이거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었죠 한국문화원 그냥 놔둬요 여기 있는 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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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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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